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면담 했잖아 근데 혜리가 혜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을까 아니면 칭찬했을 것 같아 너무 착하고 예쁘고 그림을 너무 특히 잘 그려서 깜짝 놀라실 때 오 혜리 그린 너무 잘 그린대 치즈 맛있어? 치즈가 없네 여긴 치즈 있어 반죽 띵은 처음인다 혜리가 그랬잖아 왜 엄마 악세사리 안 하냐고 그래서 오늘 면담이니까 반지 하나 끼워줬지 응 보여줘 왜 결혼 반지 있대 엄마 아 칭찬하셨을까 응 칭찬하셨을까 왜 안 나와 안 나왔다 그린 그린다 엄마 그림 잘 그린다 칭찬하셨을까 어? 진짜? 뭐야 선생님이 그러셨나봐 선생님이 그러셨나? 봐봐 엄마가 오면 물어보자 이거 안 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반만 먹게 반만? 어 조금만 있으러 나야 응 됐어 엄마 그만 왜 치즈만 놓이게 나 이거 나머지는 다 먹을 거야 마지막 한입만 더 먹을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이 야 너무 해줘 이제 뭐야 이거 이거 나머지는 다 먹을 거야 장난이지? 어? 장난이지? 아니 진심이야? 응 혜리야 엄마 오늘 화장도 했는데? 화장했어? 예쁘지 않아? 예쁘지? 오늘 화장도 했어 눈썹 눈썹 잘 썼어 아니면 어? 맨날 섀도우라고 그러잖아 너 잔소리하잖아 섀도우랑 볼터치랑 하라고 응 요즘엔 그거 촌스러워 그런거 문제다니 뭐야 엄마는 더 예쁘게 예쁘지면 되거든 아니야 그런거 안해도 이쁘잖아 화장 안하면 엄마 못생겼어? 화장 안하면 엄마 못생겼어? 근데 화장 안하는거면 하는게 더 나아? 응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? 그럼 화장 안할래 그럼 화장 안할래 그럼 화장 안할래 어? 그럼 화장 안할래 화장 안할래? 응 화장 안할래? 응 안녕 한입만 먹잖아? 두개 먹잖아? 체물이지 마 너무하네 체물이 뭐하고 지금? 체물쇼 방금 안흘렸어 내가 넌줄 알아? 내가 장태린줄 알아? 계속 찍힌같아 이건 네 아삭아삭하네 난 혜진이 엄마한테 잘할까? 고맙습니다 짠 짠 짠 짠 초반에 자기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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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 맛 어때? 맛있어? 상큼 상큼? 엄마가 한입만 먹어보자 궁금해 어떨지 아니 귤 귤 귤 귤 그러니까 한번 느껴볼게 그럼 조금 먹어보게 한입만 하나만 조금 먹어볼지 이것만 다 먹어? 엄마야 어느 줘 맛있지? 맛있다 안 꿰어 엄마 이거 안 먹어 어? 컸다 네네네네 두 칸만 먹어야 돼 안 돼 안 돼 엄마한테 아까 말했잖아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나도 이 구리 한입만 비싸지 말고 엄마가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네 네 네 네 알고 싶어 공부하면 되지 공부하면 난 다 알 수 있지 나도 언니 오빠들이 좀 다 알고 싶어 다 언니 오빠들도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아는 거야 어느 날 쫙 놨잖아 하고 아는 게 아니라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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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런 것도 그리고 바꾸기 뭐야 그게? 무슨 괴 생명체를 기렀네 테리 괴 생명체가 뭐야? 어? 이상한 생명체 어 뭐야 해파리네 혜파리야 이거 테리인데구나 테리 엄마 이거 테리야 테리 테리야? 테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 다녀? 엄마? 엄마야? 아니 누구야? 테리야 엄마 봐봐 네! 뭐야? 사람이야? 사람 얼굴이야? 어 사람 얼굴이야? 테리야 안 써서 그런거야 피곤한 얘기네 진짜 잘 그렸다 테리야 테리야 제법인데? 이거 다 했어 우와 우와 뭐야? 우유 나와줘 우유 나와줘 우유 말아먹게? 아니야 그냥 먹어야지 우유 먹고 있잖아 배에서 말아 배에서 흔들어 우유 먹고 흔들어 그러면 돼 봐 시리얼 먹고 테리처럼 이렇게 우유 먹고 흔들어 말아먹는거야 이렇게? 응 흔들어 언니 어떻게 해? 왜 이렇게 해? 오늘의 음식은 누가 마시고 봐봐 뱀다 나의 음식을 짓을 타임 저희는 이 소음에 진심으로 공부할 수 없니 감사합니다.